너무 많아야 돼. 이야, 궁금하다. 삼켠니 또 삼켠니 그새 삼켠니 입술로 좀 끊어져요. 너무 부드러워. 이게 대만의 아침식사. 이게 왜 한국에 안 들어왔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. 일단 안쪽으로 들어갈까요? 어, 가야해. 삼켠니 또 삼켠니 그새 삼켠니 와, 거의 비주얼은 동파육인데 냄새 하나 더 나. 햇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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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볕 하나. 입술로 좀 끊어져요. 너무 부드러워. 아, 생각나는 나 먹고 싶다. 저번 먹으려면 타이중 봐야 되잖아. 치아가 필요 없어요. 혀로 눌러서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. 위 천장에다 혀로 찍어 눌러서 다 부서져줘요. 방어는 진심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드려올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로 계속 고민하더라고. 아, 나는 이거 대만식 족발 이게 생기면은 이름 자체는 이거 잘 돼, 잘 돼. 너무 맛있을 거 같아. 우리나라 양념하고 비슷한 뜻도 달라. 자, 그럼 여기서 스키기 하나 함께 들어갑니다. 이 집만의 특별 비법 매콤한 소스 같은 아, 진짜? 약간 맵다고 했던 잔 맵다고 했던 잔 아, 진짜 짠 이게 진짜 짠 소스의 천국이에요. 이거가 어제 그 우리 샀듯이 야, 먹을 줄 안다 이거지? 복발 삼합 너무 많이 많이 이야, 궁금하다. 괜찮아? 삼켠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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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켠이 이 정도? 응. 아니, 벌써 장이 맛있어 보인다. 소스 안 가다 먹었네. 입수면 담반도 있어. 아우스! 아우스! 아, 미쳤다. 이건 진짜 맛있겠다. 아우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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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는데? 나도 샀어. 응. 어디 갔지? 오는 길에 먹을 것 같지? 아닌데? 누가 먼저 갔지? 제가 뭐? 이거를 3개를 샀잖아요. 그래! 3병을 샀어. 근데 병으로 팔더라고 샀는데 이게 너무 욕심이 나는데 말을 한 번 안 해볼까 했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 끝까지 그래서 내가 다 갖고 왔는데 다 나갔다는데. 아우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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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스!